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상 대표 이삭입니다. 오늘 이렇게 5회 수상전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그리고 오늘도 예주를 갈 친구들 응원하고 경쟁합니다. 아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썼는데 되게 가깝죠. 소공연장이 그래서 사실 예주소리가 연주자들도 되게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관객들이 오셨을 때 해주는 큰 역할들이 있습니다. 뭘까요? 박수요. 네 박수요서만 말하겠습니다. 자, 연주자가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. 일단 연주자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고 들어갈 때 박수를 치시는데요. 방금처럼 쳐주시고요. 연주자가 무대를 올라오는 과정시에 이제 박수가 시작돼서 인사를 하고 연주를 시작하려고 할 때까지 박수를 끌어다 쳐주세요. 그리고 연주만 끝나고 시야에 안 보이게 저까지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박수를 쳐주세요. 이제 계속 무대를 서면서 성장할 친구들인데 무대에서는 사실 박수를 먼저 성장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큰 박수를 쳐주시고요. 그리고 한 번만 딱 확인할게요. 연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 잔치 다들 무음 혹은 꺼주셔도 괜찮습니다. 그럼 이제 잠시 후에 휴대폰 시작할 건데요. 방금 연습하신 것처럼 큰 박수와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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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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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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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